아니 어떤 시끼가 맨날 개근 안 짜고 질질 짜? 아저씨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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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기 거북하네요. 어이, 태식이... 네, 우창현 씨... 저 오늘 출 수 있습니다, 아저씨. 네, 10년 전에 사고 차서 깜빡 간 태식이... 저 여기서 일 좀 시켜주세요, 아저씨. 안 된다! 아, 네 또 여기서 어떤 사고를 치려고 절대 안 된다! 아저씨! 이, 이거라! 저, 저 많이 변했어요, 저 여기서 일 좀 시켜주세요. 네 진짜 이제 다 참고 일 열심히 할 수 있겠나? 저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, 아저씨. 우리 태식이, 일단 앉아봐라. 알겠습니다, 아저씨. 땅바닥에. 우리 태식이, 네 진짜 잘 잡았다. 아저씨, 저... 웰빙이다, 웰빙! 일 좀 시켜주세요. 그래, 일 열심히 하자, 일로와라. 참 많이 심했어요. 아, 잘 왔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주문 좀 할게요. 떡볶이 3인분이랑 김밥 2인분. 네, 네. 그다음에 순대 2인분. 네, 네, 네. 그다음에 라면 하나. 네, 네, 네. 이렇게 해주세요. 아, 예, 예. 그래, 그래, 그래. 잠깐만. 어, 젓가락은 몇 개 드릴까요? 나 혼자 먹을 거야! 나 친구 없어! 네가 이거 하니까 친구가 없지! 응, 네 얘기. 야! 야! 야, 태식아! 야, 태식아 봐요! 나 봐요! 나 봐요! 인신 공격했어요! 나 봐요! 나 봐요! 네가 50 넘었으니까 네가 좀 잡아라, 인마! 44이에요. 태식이, 잘 참았다. 알았어. 웰빙이다, 웰빙! 아저씨! 네, 네, 네. 잘 참다! 안녕하세요. 아, 여보세요? 순대 좀 사려고. 예, 예. 어, 이거 순대 직접 하신 거예요? 아, 저희는 수재라서. 보이시죠? 네. 꽉 차 있어요. 그래? 어, 그래요? 근데 좀 속이 좀 빈 거 같은데. 아니, 보세요. 저희는 직접 수사. 속이 봐봐. 옆에 보세요. 속이 꽉 차 있잖아요, 봐보세요. 에이, 뭘 꽉 차 있어. 속이 지금 약간 비었는데. 개행 안 돼, 뭐. 민둥산인데, 거의 뭐.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잠깐만. 왜요? 잠깐만, 이거 순대 재료 이거. 뭐야, 이거 국산 아니네. 국산 쓰는 거 아니네. 아, 저, 저 죄송합니다. 국산이 비싸가지고 조만간 국산 쓰겠습니다. 아, 그렇게. 이 사람아, 조만간 국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빨리 뭐라도 뒤집어 써야 될 거 아니야, 지금. 아니, 아니, 아니겠어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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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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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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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박사님! 정신 차려라! 아저씨! 내가. 오! 오! 아저씨! 아저씨! 조교 사장님! 네? 여기 떡볶이 매워요? 어? 저희 떡볶이는 그렇게 막 맵지는 않아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럼 맛있겠네. 아, 좀 매운데? 아냐, 아냐, 맵지는 않아요. 저기께. 아... 아, 매운데? 아냐, 아냐, 맵지는 않아요. 저기께. 아... 아, 매운데? 아, 왜 그래? 아니, 사장님이... 너, 아이씨! 너 대학 중간 때 뭐 한 거야! 아니, 형! 왜 했다고 그랬어, 형! 야!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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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 싸움 못 벌리기다! 아저씨! 그래, 그래! 우리 또 못 번데! 우리 도식이! 우리 도식이 잘 참았다! 어? 웰빙이다, 웰빙! 아저씨! 왜 이런 손님만 알아요! 눈 이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! 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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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네 저기! 우리 동네에서 탤런트 준비하는 정사이가!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야, 놀랬다, 놀랬다. 근데 왜 이렇게 등장을 해? 아, 연기 좀 놀랬잖아. 아, 연기 살짝 보여드렸어요. 저 감나무 집 아들 맞죠? 그래, 그래! 아저씨! 맞다! 저 근데 사장님! 저 안 그래도 오늘 또 영화 오디션이 있거든요! 오, 그래! 아, 근데 저 대본을 못 맞춰가지고! 대본 한 번만 맞춰줘! 아니, 저 사장님 한 번 맞춰줘! 맨날 내가 맞춰주잖아, 이거! 에이! 내, 내는 연기 못 해! 아, 나도 연기 못 해요! 아, 태식 씨가 맞춰줘! 아, 또 이상한 거 시킬라잖아! 야, 태식아! 태식아! 네가 한 번 해라, 네가! 어? 배가 없어요, 배가 없어! 시원해요! 그래, 그래! 어떤 부분을 했어? 자, 이거! 엘사 동생 안나 역할 이거 해주시면 돼요! 여기, 이 부분 말하죠? 네! 잘 어울려, 이거 쓰셔야지! 아, 이거! 네, 제가 뒤에서 준비할게요! 근데! 이렇게 두드리고 준비하시면, 두드리고 이렇게 연기하시면 돼! 대본 맞추는데, 굳이 가발까지 쓴 필요가 있나? 그래야, 사실! 아, 그런 거야! 그래! 뭐라도 좀 써야지! 나랑 눈사람 만들래! 문 좀 열어봐! 놀아! 엘사! 아니, 나 하울미인! 장채야! 야 지금 idee! 아, 괜찮아? 어긴 지금... 아니, 대본이에요 대본. 여기 얼었잖아요, 얼은 솜! 아, 아저씨! 겨울왕국에! 장채니 왜 나와요? 왜 새로 나온 영화예요? 뭐 새로 나온 영화에요? 겨울 범죄왕국 어딨어요? 네 없어요 아! 야 이거 대신가